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 심정분석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김건쉴 주가조작사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사건 그 다음에 이낙연씨의 정계은퇴산원 이렇게 뽑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어떤게 있었냐면요 어제 그 어떻게 보면 김한길이가 정당파괴의 전문이죠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위원장인데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좋아하게 만들 것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나 좀 챙겨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성렬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쪽팔려서 어디가서 where you from 그럼 I'm from China I'm from Japan 이러고 다닌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해외에 나가면 where you from Korea 그러면 와 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대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외국인이 한국 좋아하게 만들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더 좋아하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한동훈이가 이 주둥이만 뛰면 국론 분열을 하죠 입만 벌리면 갈라치기 그쵸 한동훈이 구두 벗은 모습이 난 제일 웃겼어요 우리는 원래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컴플렉스가 있나 보죠 근데 저는 진짜 한동훈이를 어제도 제가 악마라고 얘기했지만 왜 한동훈이가 이런 발언들이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냐면요 어제 한동훈이가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했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년 반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론 분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참사에 국론의 분열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참사에 진보와 보수가 있나요 난 그게 의외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죽었어요 국민들이 죽었으면 당연히 진상규명은 국가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참사의 희생자들이랑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게 어떻게 그게 국론 분열이 될 수 있습니까 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한동훈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국론 분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특별법안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특별법안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한동훈이는 당연히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에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냐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특별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정쟁 진상규명 없이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그냥 넘어가는 쟤네들의 습상이에요 윤석열이 또 자유시장 경제 국민 모두 잘 새게 되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죠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 작은 시장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그 이유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로 사실 소득에 양극하거든요 아직도 윤석열은 나 홀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외치고 그러면서 이게 천민자본주의예요 천민자본주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웃긴 게 입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외치면서 정부가 은행들 압박해갖고 이자 깎아줘라 이거 해라 주등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뭐든지 지내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은행이 금리를 내리든 그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무슨 자유시장이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제 일산에서 민생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모든 건축허가의 기준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한다고 했더니 저는 오늘 이 기사가 제일 웃겼습니다 어떤 기사가 웃겼냐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 이게 조선일보 맞나? 혹시 오마이나 한겨레 아니야? 봤더니 조선일보 기사가 윤석열 사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책 기준을 표필리즘 눈앞에 인기에만 연연 한다 그러면서 뒷감당 되겠냐 조선일보가 진짜로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 그냥 뭐든지 다 지금 나라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없애주고 이런 거 보면서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윤석열이가 결국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핵심으로 해갖고 결국 내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누구나 내 집이 집값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결국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쓰는 선심정책은요 나중에는 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세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반짝 막 세금 깎아준다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돈 있는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나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수적인 세금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요? 결국 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심층보석하기 전에 오늘 아까 심층보석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 운전을 하고 나가도 여기저기 다 아파트예요 그쵸? 결국은 일산 신도시도 대부분 다 아파트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신도시 생기는 데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신도시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신도시 어디 신도시 개발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골목상권이라는 게 있었죠 세탁소가 있고 어떤 미장원 세탁소 미장원 세탁소 이발소 뭐 철물점 뭐 분식집 뭐 이런 조그만 그렇죠? 슈퍼 뭐 근대와 근연세점부터였고 뭐 새마을 슈퍼 동네마다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골목상권이 없어졌나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 재건축 신도시 재개발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골목에 있던 상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비워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 아파트의 앞에 아파트 상가가 생기고 그렇죠? 뭐든지 다 때려보시고 기존에 있던 조그만 동네 마을 단위에 형성돼 있던 그 동네의 단독주택들이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 앞에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가 있으면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들이 그 아파트 상가에 다 들어오고 골목상권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런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작은 골목가게들 서민들이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벌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재개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골목골목 자리 잡았던 작은 상가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에는 대기업의 편의점이 들어오고 대기업의 빵집이 들어오고 다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또 대기 웃긴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봤어요? 북한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하마스에다가 무기를 공급했다 이거 기사 보신 분 우리나라 국정원이 증거라고 하면서 무슨 북한제 RPG-7 같은 대전차포 같은 거를 한글이 써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하마스에다가 무기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적 협력 조짐이 없다 그를 뒷받침할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 뭐냐 니네 너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선거 앞두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를 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중동의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설사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에 가장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요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초 군사력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미국도 별거 아니네 미국이 관리가 안 되네 이스라엘이 뭐지? 중동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망신이죠 국정원은 북한과 하마스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일 없다 야 뻥을 칠라 그러면 좀 시발 손발이라도 좀 맞추고 해 쪽팔린 거지 그 다음에 국힘당이 공간이 10명을 구성을 했어요 이거 뉴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외부인 7명 내부인 3명 3명은 이철규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 참여했고 나머지 정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됐는데 뭐 쫙 보니까 현역 의원 3명 모두가 비영남권 출신이에요 그렇죠? 현역 3명이 전부 비영남권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영남 물갈이 한다는 겁니다 공간이 10명 중에 현역이 3명이 참여를 했는데 3명이 모두가 비영남권이라는 것은 이번에 영남권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오겠죠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오늘은 낙지부터 합시다 오늘은 낙지 얘기부터 네 여러분들 오늘 유스타파에서 대대적인 영상이 방금 전에 떴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제 방송이 끝나면 귀찮으셔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김건희가 자세히 그게 유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스타파가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의 기록입니다 유스타파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재판 기록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 조사 기록입니다 검찰의 조사에서 김건희가 2009년부터 2011년 2012년인가 거의 2년 몇 개월 동안 주가 조작을 한 거가 검찰의 기록이에요 김건희 거의 14억 그 다음에 최은순 거의 9억을 헤쳐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모녀가 23억을 꿀꺽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총 벌어들인 돈이 94억인가 그래요 권호수 회장의 측근들이 23억, 23억 그 다음에 선수가 10몇억 최은순, 김건희가 23억 그래갖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거의 95억 가까이의 돈을 해먹었는데 거기서 김건희와 최은순 빼고는 모두가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 조사 또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총 6명이 90몇억을 해먹었는데 김건희, 최은순 빼고는 검찰 조사 또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김건희는 서면 조사를 1회 했다라고 밝히고 아예 최은순이는 서면 조사 자체,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했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이렇게 검찰의 조사에서 김건희, 최은순이가 벌어들였을 돈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 소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검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근데 왜 소환을 못 하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이죠 시사탑화 아직도 방송 안에 70살까지 할 거야 그렇죠? 검찰이 여러분들 완전 수사까지 하면서 부당이익을 얼마를 주가 조작을 해서 받는지를 다 해놨어요 김건희 14억 해먹고 최은순 9억까지 해먹었다라고 다 해놨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놓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다 윤석열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드디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엠브레인 퍼블릭 뭐 이런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가 했는데 김건희 특권 거부권 행사 잘했다가 23%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 65%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정부의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어요 그래갖고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심판해야 된다가 50%를 넘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39%고 최대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5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 총선은 김건희 리스크가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안에서 낙지의 탈당이나 원칙과 상식 덜아이들 탈당을 하고 이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총선을 앞두고 공천전쟁이 벌어지면요 민주당보다 더 싸우는 것들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천전쟁을 맛볼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막 도끼 들고 오고 빠르 들고 오고 다 죽인다 그러고 막 당사에 불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지역구에다가 국힘당은 이제 영남 물갈이가 시작되는 순간 쟤네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결국 내년 총선은요 올해 이번 총선은 결국은 김건희가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정 오죽하면 말이 여러분들 특별감찰관이지 김건희 나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특별감찰관 도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제라도 김건희가 관리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나대고 김건희가 얼마나 월권을 행사했으면 감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아니 감찰이 필요할까 아니 영부인이 그냥 얌전히 있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월권을 행사하고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으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특별감찰관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결국은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24만큼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개판인 게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이 저 대통령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직 똑똑히 기억하시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탈허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놈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놈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이게 할 말이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 그 다음에 법무부에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 비판을 받은 대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해요 이게 법무부 입장이고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큰 사건이냐면요 이건 가만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지금 김건희 사건이 끝났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끝났어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검찰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인데 대통령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거 이거 탄핵감이에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미 무죄를 판결을 내려주고 법무부는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무죄를 암시하는 이거 탄핵이죠 대통령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을 내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이 얘기를 들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 그러냐 김건희를 탈탈탈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총장이 윤석열인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검찰총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수사주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국힘당은 자기네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내는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은 당연히 지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자기의 사실 경호처가 되어버렸잖아요 윤석열은 지 마음대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나 보지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거죠 저는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제 의결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제 의결에서 투표해서 통과가 되면요 김건희 특검법은요 단순히 김건희 주가조작특검으로 한정되지가 않아요 김건희 종합특검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 종전변경의 특혜 디올백 사건 여기저기서 인사전행 결국은 주가조작특검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김건희 종합특검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특검 그냥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그냥 주가조작에 한해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결국은 양평고속도로 특허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종합특검을 해야죠 종합특검 결국은 쌍특검 거부권을 해서 정권심판론 결국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김건희 종합특검 그 다음에 대장동 50억클럽 이것도 종합특검이 될 거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수사 무마 의혹 거기에 윤석열 누나의 연희동 김만배의 집 받은 이유 멸문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대선전에 어떤 거를 좀 취재했냐면요 윤석열의 집안이 똑바로 산 집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윤석열의 누나는 김만배한테 연희동 집값을 헛값에 받았죠 제가 취재하던 거 뭐 이 얘기해도 혹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취재를 했었냐면요 여러분들 윤석열 가족관계 아세요? 윤석열 가족관계 아세요? 분명히 쟤네들이 내 방송 볼 건데 윤석열의 여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나만 알고 있잖아 윤석열 여동생이 뭐를 했었냐면 강남에서 영어유치원을 했어요 강남에서 영어유치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모 기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강남에서 영어유치원도 했었고 모 중견기업과 윤석열 여동생이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수사 제가 취재들 이어나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여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총선은 아무리 저항을 해도 김건희 특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김건희 동생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낙연씨가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이낙연의 최종 목표는 안철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렇게 신당 무슨 새로운 정치 떠들다가 결국은 국힘당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국힘당의 대권 후보의 꿈을 키울 겁니다 오늘 낙지가 탈당 전문의 지금 정치로는 대한민국 못 살린다 지금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국힘당이라는 악마 집단이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좀 말은 떡보로 합시다 지금 정치가 잘못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검사 독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윤석열은 이혹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보면요 이낙연은요 그냥 윤석열의 도우미예요 지난 대선 때도 가장 큰 윤석열의 도우미는 이낙연이었어요 자기 지지자들이 무언의 이낙연 지지를 방조했죠 그리고 이낙연이 오늘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읽어보기 싫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면서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 아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1인 정당 아니었나?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노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친노가 다 잡는 1인 정당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친문 하면서 거의 문재인 정당 아니었나? 왜 이재명만 친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하냐고 이재명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 여태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동교동계, 친노, 친문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어? 왜 친명은 안 되는데? 왜? 서울법대 안 나와서? 너보다 나이가 어려서? 변방에 장수를 해서? 여태까지 다 모든 정당이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를 통해서 개파가 형성되는 거고 그 사람을 따라서 정치를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떠들었는데요 그냥 반 이재명 연대에 합류하겠다는 거지 무슨 새로운 정치입니까? 이낙연이가 도대체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같은 소리로 해야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가 진짜 민주당의 큰 구심점이고 이낙연이의 행보가 있어서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뭔가 오늘 이낙연이가 탈당했나 그랬을 때 사실 말을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이 좋은 건 뭐야 여태까지 이낙연을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 이낙연 탈당해갖고 이낙연 때문에 내년 총선 망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마 이낙연은 오늘 탈당함으로써 여태까지 지원자 제가 국무총리입니다 제가 5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전 전남 도지사입니다 저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저는 변방이 아니라 늘 김대중 대통령 파리 호남 파리를 해서 저는 늘 꽃길만 걸었습니다 저는 정과가 없습니다 정과 알고 봤더니 2범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의 44%가 정과자 개소리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낙연이가 오늘 나가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을 거예요 현타가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 현타가 뭐냐면 친낫게도 나름 나름 비명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에 있을 때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이낙연을 좀 응원했던 사람들도 이낙연 탈당하니까 왜 그러면 친낫게 중에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계호 의원이에요 이계호 이계호라는 사람이 이낙연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계호도 거의 이제 저는 오늘 이낙연의 탈당은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비명과 친명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과 여태까지 이낙연이 있음으로써 친명과 비명을 굉장히 이렇게 가르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친명 대 비명 이재명 대 이낙연 이런 대결 구도로 삼았는데 이낙연이가 나가니까 친명과 비명의 벽이 많이 없어지면서 모두가 지금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민주당이 되는 더 단결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이낙연이 나가니까 여태까지 친명과 비명은 막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낙연이 나가면서 과거에 친 낙계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낙연을 비판을 하고 129명이 동참을 하고 그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아 민주당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탈당할 사람들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탈당파들에 대한 분노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비명 친명 뭐 이런 소리가 점점 사그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낙연 씨 탈당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더 나갈 날이 있으면 나가려면 있으면 빨리 나가 어 일도 감흥이 없으니까 뭐 어설프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그 그지 새끼들 같이 기어 나가지 말고 더 나갈 놈 있으면 빨리 나가 그냥 어? 영찬이 너는 진짜 뭐냐? 너는 원칙과 상실한테도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민주당 너 지금 민주당 남아있다고 너 거기 공처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어? 여러분들 윤영찬을 제대로 물먹이는 일은 뭐냐? 경선에서 날리면 윤영찬이를 경선에서 날리면 윤영찬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씨발 따라 나갈걸 윤영찬이는 이제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형근택 변호사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에 사고 지역으로 묶이면 야 정말 최악의 상황에 형근택 변호사가 만약에 공천 부적격을 받는다 그래서 형근택만 형근택이 만약에 안 나가면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안 나갈 것 같냐? 아니 윤영찬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정치를 모르냐? 만약에 형근택 변호사가 부적격을 받아갖고 그 지역에 출마를 못한다 그러면 너 거기서 당선되라고 딴 사람들이 거기를 냅두겠냐고 어? 나라도 나간다 이 새끼야 윤영찬 너 만약에 어? 너 거기서 너 거기서 이 새끼야 어? 어? 형근택 변호사가 혹시나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으로 부담을 느껴갖고 공천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 빨갛지도 않은 소리래 응? 더 웃긴 거 윤영찬 탈당 안 했다고 어? 제가 무척 서운합니다 이낙연이가 이낙연이가 졸라게 서운하게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산을 두드려봤어요 계산기를 현재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원칙과 상식 애들도 스스로들이 되게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좀 이재명 그러니까 반명기류가 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그 체포동이 아닌 국회에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반명기류가 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재명 다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전부 구속된다고 생각해갖고 사실상 이제 이재명과 각 싸우는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건진 것도 있지만 정치적 목숨을 구한 거는 사실상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지금은 저는 테러범에 의해서 하늘이 도와서 목숨을 구한 거지만 진짜 정치적 생명은 어?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어요 그 법원의 영장 기각이 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은 살아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반명에 만약에 구속됐으면 반명이 오히려 친명을 누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영장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원내대표 박광은이 날아가면서 민주당 최고위나 원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더 확고하게 끌고 나가면서 비명이 목소리가 작아지게 됐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런 얘기했죠 저는 이낙연의 탈당 이번에 보면서 민주당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거 희망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단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 진영을 가장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새끼들의 도구가 이낙연 뒤에 문재인이 있다 했어요 기억하세요? 계속 뭐 민주당 지지 방송인 척 하면서 하는 유튜브 새끼들이 문재인을 까면서 이낙연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계속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왜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이 탈당을 할 때 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열린 사과충들이나 지금 밖에서 신당 창당 세력들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욕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가 이렇게 약발도 없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놈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이낙연이 탈당 선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딱 거버렸잖아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나 통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이번에 이낙연 탈당한다고 계속 질환할 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낙연이가 친문진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친문진영이 친문진영이 전부 합세해갖고 이낙연 너 지금 어? 노무현 문재인 아니 노무현 김대중 정신 팔아먹지 말아라 라고 비판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이낙연 뒤에 문재인 있다 이낙연 뒤에 친문 있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지금 이낙연 나갈 때 친문진영 누가 움직였어요? 오히려 다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태까지 민주 지정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작업 세력들이 이낙연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여러분들 비명이라 그래갖고 이낙연이나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지 비명이라 그래갖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친명만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고 비명이라 그래서 그들은 모두 욕하면 안 된다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응원을 못 할 뿐이지 비명 대 친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6대 4 7대 3 정도로 비명이 많았다 지금이야 지금 뭐 이제는 친명 대 비명을 하면 6대 친명이 6 비명이 4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어? 비명은 낙지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체크할 때 비명 니꼴 낙지였어요 제가 그게 가장 열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이낙연을 좋아하는 그룹이 누가 있나 생각해봐라 친노가 이낙연을 좋아할까? 제가 여러분들은 그랬죠 친노는 이낙연을 죽도록 싫어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이낙연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낙연이가 탈당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이광재 의원이에요 제가 이광재 의원을 개인적으로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조건 비명이라고 그래갖고 친노도 욕하고 친문도 욕하고 이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고립된다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낙연이나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이나 우리가 민주당에서 내쫓아야지 모든 의원들이 친명이 아니라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 이광재 김홍골 제가 호남 파리하는 새끼들이 있을 땐 제가 항상 민주당에는 김홍골이 있다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늘 총선 때마다 제 역할을 하는 김홍골이 있다 그렇죠 김홍골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민주당의 김홍골은 4년 중에 딱 3달 필요해요 3달 총선 90일 전에 가장 필요한 게 김홍골이에요 4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김홍골은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총선 전에 안철수 나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 어 그 이낙연이 탈당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아니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사라졌다 라고 하니까 어 오늘 기원거리가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저희 아버님께서는 맨날이잖아 저희 아버님께서는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사례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야 응? 그래도 조만간 김원걸 의원님 저희 시사타파에 제가 다음주에 김원걸 모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낙연 씨 탈당에 대해서 김원걸 씨 모실게요 제가 제가 김원걸 씨 모셔가지고 4년 동안 뭐 했어요 의정활동은 하나도 안 보이는 시즌인데 항상 이 총선 때만 되면 김원걸 씨의 역할이 큽니다 안철수의 분당 때도 그랬고 이번에 진짜 다음주에 제가 김원걸 의원에게 전화해갖고 이낙연 씨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인터뷰를 해야지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김원걸 씨 모시고 그 다음에 친노의 우광제로 불렸던 이광재 의원이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이광재도 세거든요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광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어디서 김대중 노무현을 입에 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김대중의 정신을 가장 아드님의 말로 들어보는 김원걸 씨 김원걸 씨 랜다 김원걸 의원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주에 김원걸 이광재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먹는 이낙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 파동인 사건이 있었을 때 이낙연은 무슨 짓을 했나 제일 잘 알거든요 그쵸?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었던 이광재 의원님에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낙연은 무엇을 했나 라고 들어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이광재 의원님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 다음주에 제가 이낙연 특집 이낙연을 저격하신 분들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이낙연의 탈당은요 그 어떤 것도 이낙연 왜 탈당했는지 아시는 분 아마 지지자들은 다 알걸요 그쵸? 여러분들 이낙연 왜 탈당했나요? 그냥 반명 그치 무슨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어 누가 새로운 정치를 못하게 했는데 정청대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21년 이낙연이가 당대표 시절에 1월달에 박근혜 사면론을 꺼냈다가 폭망했죠 2021년 1월에 3년 전에 박근혜 사면론으로 폭망했던 이낙연 3년 후인 2024년 1월달은 탈당으로 정치의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낙성연대를 경유해서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꿈이 아닐까 역시 정청대 의원님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오늘 탈당 선언문을 보면 노역입니다 노역 노역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는 여러분들 이낙연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너 대선 나올거지 너 대선 나올거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논평을 해주면요 이낙연의 오늘의 탈당은요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경선 불복의 그 꼬리가 2년이 지나서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응원하는 이낙연 이재명 잡혀가고 구속되기만을 바랬던 이낙연 지 소망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니까 결국은 이재명을 도저히 자기를 인정할 수 없다 대선 경선 불복입니다 이낙연은요 그냥 전개 은퇴해야 돼요 더 이상 어디가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팔지 말고요 어디 감히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이낙연이가 팝니까 이낙연이가 김대중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는거는 호남이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사형선고까지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재정권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두환 총칼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586 운동권 세력들을 전과자로 비유하는 이런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이가 저는 이낙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24년간의 정치 위장 위장 진보 위장 민주당 이제 자기 색깔을 찾아갔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서울대 법대 바로 동생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동생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생 한동은 이낙연과 동문 아닙니까 동기 아닙니까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이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민주당 큰일 났다 언론만 지랄들 해요 언론만 민주당 분열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은 알턴니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파래지고 있다 민주당이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이후에 2년이 넘도록 이낙연은 쭉 윤석열을 지지했다 윤석열을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타이밍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딴지를 걸어갖고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고 역사적 변곡점에서 꼭 이낙연이 찬물을 뿌리고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랬고 이낙연은 가장 민주당 민주당 안에서의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이제는 대놓고 한다고 간 겁니다 이상민이가 국힘당 입당해도 90도로 인사하면서 이상민을 받아들이는 한동훈입니다 이낙연이라고 국힘당에 입당 못하겠습니까 얘네들은요 막장정치에요 이재명만 아니면 이낙연의 눈에는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좋게 보일 인간이에요 제 말 틀려요 이낙연은 이재명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범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구헌날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 시간에 김건희 주가조장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의 국정운영의 폭망을 얘기를 했습니까 이낙연이나 윤석열의 공통점은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 앞에서 이렇게 탈당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 스스로가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도 지 스스로가 이번 탈당 명분 없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어거지로 왜 나가겠습니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한규가 인간 이하의 발언을 했어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김한규를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김한규가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적대적인 정치 문화 속 검투사 같은 느낌으로 선열이 낭자하게 상대방을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문화에서 이 대표가 본인이 피해자가 돼보니 한 번 더 느꼈을 것이라며 당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당무에 복귀해서 보여주면 당원들이 더 진정성을 이해해 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재명 지지자들이 같은 당 의원들을 찔러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게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는요 리틀 이낙연 입니다 리틀 이낙연 이고 이런 내 귀를 의심할 만한 이건 망말입니다 이건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잠정적인 테러범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조롱한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김한규가 고급스럽게 얘기했죠 제식대로 김한규가 얘기한 걸 프로로 정확히 해줄까요 이재명 대표가 칼을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이게 정치 테러로 막 생사의 고비를 넘긴 한마디로 너 칼 맞아보니까 우리도 너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칼 맞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반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격하지마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너 칼 한 번 맞아보니까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우리 공격을 멈춰라 이겁니다 응 이게 말입니까 응 진짜 이런 말은 코인 사태 때도 진짜 김남국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응 그때 코인 사태 때 김남 김한규가 뭐라 그랬냐면 김남국 의원이 당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윤리특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고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다는 결과를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진상조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드러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리틀 이낙연입니다 리틀 이낙연 저한테 답장이 왔네요 제가 김한규 의원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민들이 의원님 반환에 분노하고 있어요 혹시 할 말이 있으세요 했더니 저한테 지금 언제 왔냐면 답장이 10시 51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표현이 부적절해서 페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제 의도는 야당 대표가 혐오정치의 피해자로서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어 퇴원하면서 한 메시지니 크게 공감이 된다는 취지였는데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딱 일부 문구만 잘라내서 보면 오해할 수 있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불편한 건으로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인터뷰를 해볼게요 전화를 해서 진짜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한테 그렇게 왔네요 이거는 좀 발언이 이거는 넘은 거죠 선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 이낙연 아무것도 아니죠 이낙연 아무것도 이낙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심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어 우리가 이낙연을 싫어하지만 이낙연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심 짜증나요 어 진짜 진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낙연이가 호남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있고 그래도 이낙연이가 민주당 안에서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낙연을 싫어하지만 이낙연이 탈당이 내심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안심시키려고 그러니까 난 1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잘 그냥 니 갈 길 간 게 너무 잘 된 것 같고 오히려 이낙연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름 거물이라고 지 혼자 셀프 거물인 척 하던 애가 나갔는데 민주당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 총 총선전에 나갈 놈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 어 괜히 뜸들이지 말고 어차피 2월 15일 이전에 민주당은 공천심사를 하지 않는다 어 그냥 빨리 나가라 뭐 니네가 생각하는 이낙연은 뭐 니네끼리는 거물인지 몰랐어도 이낙연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딴 애들 나간다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신경이나 씁니까 어 나 진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래도 나 공천 주겠지 하면서 그냥 그냥 괜한 그 기대감 이런 거 펼치지 말고 나갈 놈들 나갈 놈들 그냥 좀 나가면 안 되겠니 응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 제가 김한규 의원을 전화해서 인터뷰를 하면 제 채팅창은 욕 욕밧이 되겠죠 욕밧 그건 예의가 아니겠죠 어 김한규 의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보면 여기 채팅창은 욕밧이 되겠죠 어 그럼 다음에 하는게 여기 내가 안 봐도 뻔한게 여기다 불강동 휘발유들 아니야 그렇죠 응 거의 불강동 휘발유 다 한통씩 쥐고 다니잖아 보통 성격 아니잖아 나도 그때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낙연의 탈당은 민주당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상민은 우리가 수박이라고 불렀지만 도마도였고 지금 이낙연도 푸르스름하면서 점점 선홍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결국 이낙연도 도마도다 그래서 진짜 파란색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에서 물이 빠져도 하늘색이 되지 핑크색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원래 파란색이 아니었다 그들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니까 핑크색인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파란색은 물이 빠져도 하늘색을 띄지 파란색에서 절대 핑크색이 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중군석 이재명 당대표 테러사건 이 테러사건을요 우리나라의 정부와 경찰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척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테러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사망을 했으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대 어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뉴스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0.73의 표 차이로 떨어진 저는 0.73이 졌다고 생각 안 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권력자를 테러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나 경찰이 배우도 밝히지 않고 신상도 밝히지 않고 그러지만 외국 같으면 난리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8쪽을 공개를 하지 않고 신상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잔인한 정부라고 제가 왜 누누이 얘기하냐면요 이선균 씨 사건 수사할 때 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할 때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선균 씨가 마약 복용이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선균 씨는 마약 범죄자가 돼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인권보호를 하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충격의 사건이에요 진짜 이선균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 사건의 너무 다른 경찰의 수사 여러분들 이선균 씨 사건이 왜 경찰에 비판을 받는 줄 아세요? 왜 이선균 씨 사건이 경찰이 그렇게 심한 질책을 받냐면요 마약 수사는요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경찰이 수사 원칙도 이거는 다 여러분들 어긴 거예요 원래 마약 수사는 철저한 보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의 공급책과 일당을 소탕하는 데 그 수사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마약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 사건은 철저하게 보완 속에 마약 투약 혐의자를 잡아다가 조져서 일망 타진하는 게 마약 수사예요 원래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는 시기에 여기저기 국힘당이 악재가 겹치고 난리가 나니까 연예인을 이용해서 저는요 이선균 씨는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 틀려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 인사참사와 여러 가지 비위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이선균 씨를 개망신 주면서 공개적으로 이선균 씨 계속 불러다가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꼬트리 잡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이선균 씨의 죽음으로는 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저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가 마약 수사건 수사를 이따위로 합니까?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마약을 공급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일망 타진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의 기본 원칙이 보안이에요 보안 이거는 세상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연병을 하던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가 밝힌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안 한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선균 배우 이선균 씨는 인권이 없나요? 경찰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경찰도 수사권이 과잉 비대해지면 진짜 믿을 놈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면 대한민국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뿐만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딱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경찰에 의해서 절대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국조랑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명문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내용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부동산 침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다 보면 금전거래에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2의 국정조사 국정조사 특검 검토를 하고 있댑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딴 게 아니라 무조건 당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놈의 여덟짜리 여덟짱짜리 변명문만 공개를 하면 당정 얘기 안 해도 그냥 태극기 무대로 나와요 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을 죽였다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좌파의 수장인 이재명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응? 무조건 8장 공개하는 순간 이번 총선전에 공개하도록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야 돼요 이거 공개 못하면 진짜 민주당 개망시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을 태로가 당한 거는요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 민주지휘의 큰 도전이고 주둥이로만 테러는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둥이로는 한동이랑 윤석열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은 어떤 짓거리 합니까? 물타기 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시사탑한 뉴스 우리 언론사에 이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조중동이 여러분들 조중동이 이 사건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짓거리를 했죠? 부산대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싸움을 붙였죠 근데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을 해왔다 라고 하면서 서울대병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해와서 그렇게 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괜히 진실공방이 있냐 하면서 물타기 했었죠 아니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 시사탑한 뉴스에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성훈 부산대병원장 국민의힘 소속 혁신TF위원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어쩐지 갑자기 유력 정치인이 이놈입니다 어쩐지 뜬금없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진실공방 게임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진료간 것을 문제삼는 부산대학교 병원장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확인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오늘 우리 곽동수 국장님이 진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부산대 난 설마 했는데 왜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진실공방에 왜 나오나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부산대병원장이 국힘당 소속의 혁신TF위원이었습니다 진짜 인간들도 아니에요 진짜 실망했어요 진짜 얘네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뉴라이트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신친일파 신매국노 뉴라이트라는 말은 걔네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아니라 신친일파 또는 신매국노 그렇게 절대 부르지 마요 신친일파 또는 신매국노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제 총선이 90일 정도 남았죠 근데 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어떤 응어리가 있냐면 왜 민주당은 그렇죠 왜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카드를 두려워할까 왜 민주당은 조국을 영입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당하고 민주 진영의 결집과 내년 총선의 조중동의 프레임에 놀아나서 아직도 민주당은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중도가 날아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장관을 밖에서 신랑창당이니 어디랑 이렇게 연대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의 희생양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을 왜 영입을 못하냐고요 제가 선거 때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저는 계속 조국이 선거 때마다 언론에서 조국 비호감 조국 싫어한다 이런 글들이 결국은 조국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무섭기 때문에 조중동이 계속 조국을 깎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 들어오면 중도가 돌아선다는 건 조중동의 이론이에요 왜 조국이 들어오면 중도가 돌아서요 조중동 잣대 아닌가요 그거 나는 오히려 지금 이른 순간에 이낙연이 나가고 조국 장관 사랑 조국 장관 같이 검찰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민주당이 과감하게 영입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민주당이 과감한 쟤네 국힘당은 뻔뻔하게 인간 말종들도 영입해갖고 김구 선생님을 폭탄 던진 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영입하는 국민의힘인데 조중동이 악마시켰다 그래갖고 조국 장관이 당한 거를 보면서 분노했던 수백만의 촛불은 모르나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개총수 저 새끼는 이재명보다 조국을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를 몰라서 하는 놈들이에요 저는 조국 장관님은 대한민국에 언젠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검찰에게 당했던 일은 진짜 작살을 한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작살 한번 내놓고 정말 조국이라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큰 자산이에요 나는 왜 민주당의 보석이 저렇게 밖에서 썩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던 옛날에 10년 전의 조국은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조국은 그냥 학자였어요 조국 교수님은요 정말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국은 가족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조국은 절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당하고 딸과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중도가 돌아선다는 말은 민주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조국을 멀리하는 이런 문화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조중동이 만든 조국의 강을 민주당 스스로가 늪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낙연 똥파리 새끼들과 결별시킬 수 있는 친문 세력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은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조국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조국은 심성이 착해서 민주당 입당 원소도 내지 못하면서 밖에서 토크 콘서트 열면서 정치를 하겠다 때가 되면 돌이라도 하나 같이 들어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입당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민주당에 입당 원소를 내겠죠 그러면 조국이 민주당에 입당 원소를 내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해지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 입당을 거부하거나 조국 입당을 승인해도 조진동은 공격을 할 테고 거부해도 지지자들이 공격을 할 테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국을 야인으로 만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런 후한 무치의 국민의힘은 민족을 팔아먹는 새끼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언제까지 조국을 죄인으로 만들 겁니까 여태까지 조국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조국에게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누가 조국을 민주당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오영환이 이소영이 처음에 조국 반성해라 조국은 언제까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이낙연이 나갔을 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조국을 멀리해야마나 뭐가 무서워서 중도가 돌아선다 무슨 증거로 여론이 조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국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부잣집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검소하게 살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특권의식이라고 보여서 그것마저도 사과를 하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도 조국 장관님을 영입을 하고 싶겠죠 워낙 조중동이 물고 늘어지고 이낙연과 비명계에서도 조국을 거리를 두기를 하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허곤날 선거 때만 되면 조국 멀리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에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원한이 많이 맺힌 사람은 조국밖에 더 있습니까 조국 다음에 이재명 아닙니까 조국 멸문지하시키고 이재명 멸문지하시키려고 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품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게 떠돌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입 잘하는데 왜 조국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대를 이을 만한 이런 걸출한 스타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 보석이 밖에서 썩게끔 만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단지 조국 장관님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총선에서 조국 장관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국은 죄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적어도 딴 놈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단 하나도 벌받지 않았죠 조국에게 누가 이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조국 장관님의 사면을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정경심 교수님이 위저도 안 한 표창장 가지고 4년형을 받아갖고 조국 장관님의 부인 정경심 교수님이 사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혜를 누렸습니까 조국 장관님은 죄값을 치렀잖아요 과도하게 그래서 정치를 민주당이 조국 장관님을 영입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욕해도 조국만큼 죄값 치른 사람이 어딨냐라고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안 그래요 조국 장관님을 비판하고 조중동이 욕하면 조국만큼 죄값 치른 새끼가 누가 있나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 한 번 당하지 않는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나 저는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님을 나는 사면하지 정경심 교수님을 사면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서운했었어요 너무 아팠고 정경심 교수님의 경강상태나 너무 검찰개혁의 희생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사면해줬다 그러면 조국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그의 가족들을 사면해줬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비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님은 그 어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특혜를 누리지 않고 어떤 사면이나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만큼 혹독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도 이낙연이 저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우리 민주주의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형이 다시 한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왜 조국 카드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다음 대선 때도 조국 이재명이 손잡고 전국을 누리면서 조국이 이재명을 외치고 민주당 이재명 단독으로 경선 치러갖고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구도로는 민주당의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국을 멀리하는 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왜 조국 같은 보석을 민주당에서 선뜻 영입하지 못하고 조국 신당 창당하나 이렇게 조국을 자꾸 왜 밖으로 내몹니까? 무얼 그렇게 잘못했다고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가족이 멸문지할 당할 정도로 고통을 겪은 그런 동지 아닙니까? 동지 이낙연과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민주당도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조국이라는 카드가 우리에게 소중한 카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조국의 총선 필패론 이제는 깰 때도 됐다 왜 늘 조중동 욕을 하면서 조중동 말을 듣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조국 앞에 약해지는 조선일보 앞에 약해지는 민주당이 돼야 되나 저 혼자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